앞서 경산시장 후보 2명의 면면을 보셨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판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선거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KBS와 영남일보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대 1의 공천 경쟁률 속에서 단수 추천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조현일 후보. 공천 탈락자 간 경선을 통해 무소속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혁 후보. 이들의 격돌은 현역인 윤두현 의원과 최경환 전 의원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판세를 예단하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를 지지할 건지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 33.7%, 무소속 오세혁 후보 43.2%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본인의 지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현일 44.6%, 오세혁 38.5%로 두 후보의 순위가 정반대입니다. 지지 견고성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70,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5.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66.1%이고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8.3과 3.9%입니다. 차기 경산시장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물어봤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연장과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 순위에 올랐습니다. 경산시와 대구 수성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과 인프라 공유 사업에 대해서는 83.5%가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실시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